안녕하세요 명일상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호주에서 보는 한국뉴스 편인데요. 기둥값 관련해서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좀 의문도 들고 그리고 호주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좀 앞뒤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한국뉴스 보시게 되면 원유 반값 될 때 휴벌유값 외안들이나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소비자분통이 제목입니다. 제목만 봐서 다들 아실거에요. 국제유가는 연일 떨어진다라고 계속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 보시면 체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원유의 가격이 반값이 됐다는 기사 매일 나오는데 내가 내는 기름값은 반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 거기에 관련해서 기사가 쭉 나오고 있죠. 뭐 리터당 얼마고 얼마 했는데 반값 이하로 떨어졌지만 주유소의 기름값은 9.2% 10%도 안되게 떨어졌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게 2주간 시차가 발생을 하고 뭐 세금관련이니까 좀 기다려 봐라. 원화값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도 안되는 게요. 항상 이렇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이 기사의 댓글만 봐도 그렇지만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고 올리면 다음날 기름값이 올랐다 그러면 다음날 기름값을 올리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다들 분통을 사고 있는 거죠. 그래프로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밖에 안 떨어졌어요. 10% 안되게. 하지만 기름값은 절반 이하죠. 3분의 1이 되버렸네요. 거의. 이런 상황에 관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고 뭐 거기에 관해서 뭐 정유사 의견. 정유사는 마진을 줄여도 기름값 인하 폭이 크지 않다 주장을 하고. 그리고 어 폭리에 관해서도 한국처럼 기름값을 투명히 공개를 하는데도 이런 오해를 사서 힘들다. 그리고 기름값의 60%가 세금인데 유가가 떨어져도 가격에 반영할 수가 없다 라는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세금이 많다 라는 거죠. 리턴은 1400이면 세금만 800원이고 600원에서 어떻게 자기들 마진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뭐가 들고 이만저만에 뭐가 안되고 안되고 라는게 이들의 논리죠.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이 컨슈머 연구실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정유사가 공가가를 내리더라도 재고 판매 이유를 들어 가격을 따라 내리지 않는 주유소가 있다. 2주 정도 시차를 반영하기 때문에 다음주 가격 추이를 보고 주유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게 저는 어 이거 뭐지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반대의 케이스 저는 호주에 살지만 한국 뉴스를 주로 자주 보기 때문에 공연같은걸 기름값 올라보세요 원가 오르면 시차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가 이거 모를까요? 호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호주에서도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게 급격한 차이, 매싱 디펜스가 큰 차이를 보면 기름값에 시드니 페트롤 프라이스가 뭐냐면 시드니의 기름값에 관해서 기사가 나온거에요. 몇몇 주유소가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있다가 기사 제목입니다. 아 이거는 어떤 뭐 에이펙스라고 하는 주유소 스몰 사이즈에 주유소 체인이 가지만 좀 작아요. 뭐 BP 나 페트롤, 세븐일레븐, 셸 뭐 이런 큰 회사보다 작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상당히 지금 낮게 책적이 되어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숫자 90.9가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점 앞에 있는 요 앞에가 센트입니다. 센트 쉽게 말하면 90센트 거에요. 90센트 점 9센트 90.9센트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1불이 100센트입니다. 그러면 1달러면 지금 환율로 750원 정도 하는 거에요. 그러면 90센트면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675원 정도 하는 거에요. 리터당. 이 뜻이 그래요. 리터당 675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한국이랑 호주랑 틀리지 않아요. 똑같이 이 기사도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행이 된 지가 지난주부터 기름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뭐 시체가 발생했다 그러면 할 말 없지만 한국보다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뉴스가 다루는 건 뭐냐면 70센트 가량 차이가 있다는 거에요. 제일 싼 주유소랑 제일 비싼 주유소랑 70센트 차이가 나면 환율 750원 기준에 한 525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뉴스가 지금 기사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도 엊그제 기름을 넣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정도 금액 리터당 675원 정도의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꽉 기름을 넣으면 한 3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정도 금액 차이면 70센트 차이가 나요. 탱크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에요. 이런 뉴스로 한국도 도배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는 거에요. 호주 산유국 아닙니다. 한국같이 기름 수입하는 나라에요. 지금 비축이 풀지 않아요. 그냥 원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데서는 기름값이 이처럼 쌓아야 된다는 거에요. 한국 돈으로 제가 바꿔드렸죠. 마진도 나오는데 이 기사에 호주의 주유소 마진은 10에서 20% 정도라고 해요. 나머지 여기도 주유세가 셉니다. 한국같이 한국만 세다는 식으로 항상 얘기하는데 그게 좀 답답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 의심은 한국은 주유소끼리 담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2주 뒤에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같이 내리자 라고 하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돼요. 공평하게 시장경제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알아서 내려야 되는데 그걸 내리지 않는 거에요. 담합을 해서 이 밖에 없어요. 호주가 한국이랑 다르다는 거 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 제가 잘못됐으면 댓글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잘못됐어요. 정유소 잘못됐고 주유소 잘못됐습니다. 호주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폭리를 치는 것이 타겟이 돼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적정가가 리터랑 700원까지 가야 돼요. 지금 현재는. 근데 한국은 아까 전에 뉴스 보면 뭐에요? 1300 얼마? 말도 안되는 거에요. 700원? 안 간다고 봅니다. 정말 이거는 정부에서도 뭐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